어... 저... 미큰술을 봤어... 슬기, 얼른 쉬하고 가자! 야야야야! 아이고... 다졌는다... 아이고, 강산이도 풀어줘! 강산이도 풀어줘! 아이고, 이 똥방아지들아! 제니, 어디갔네, 제니? 제니야? 아, 제니 저기있어! 어, 기다려, 기다려! 아, 슬기, 오줍싸고! 슬기, 오줍싸고! 야, 오늘 큰애들은 운동 없어? 슬기, 얼른 쉬하고와! 슬기, 얼른 쉬하고와! 얼른 쉬하고와! 얼른 쉬하고와! 아유, 이놈이 새끼들아! 조금만, 조금만 기다려봐! 슬기, 슬기 형 똥싸고 오게! 제니까지! 조금만 기다려봐! 조금만 기다려줘! 어? 그렇지, 응가하고! 그렇지! 이제 들어가자! 눈물 너무 많이 온다! 와! 이제 들어가자! 미끄러워! 눈도 먹고 눈도 먹고 강사니까 싫어한다 올라타고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자 슬기 자 물고와 이리로 와야지 아이고 제니언니가 그렇게 아니 제니 누나가 그렇게 가르쳤나 이리 가져와요 슬기 이리 가져와 슬기야 이리 가져와야지 제니 어떡해 제니 어떡해 제니 막 뛰쳐나올라 그런다 어 저거 내공인데 어 이거 내공인데 아 내공인데 미끄러지면 안되겠지 자 들어가고 저 좁은 애기들 풀어야 되겠다 들어가자 인마 어 미끄러져 왜 다녀도 그리로 다니냐 너 어 좋은데로만 다녀 인마 슬기 이리와 슬기 자 이거 하나 먹고 들어가자 자 벗고 들어가자 나가! 뛰어! 뛰어! 강사에 뛰어! 와 잘 뛴다 아이고 잘 뛴다 제니 왜 똥 싸고 와? 왜 왜? 아이고 내공 아이고 참 저것들 다 똥 싸러 갔어 가볼까? 제니 가보자 자아 벌써 싸고 왔어 무시가 아이고 와 진짜 빠르다 와 이 새끼를 뛰는거 좀 봐 큰 개가 뛰는거 같아 와 어 저거 미끄러져 봤어 와 참 잘 뛴다 누식이 좋아 누식이 누식이 좋아 누식이 좋아 누식이는 저렇게 개막난이 짓을 안해요 보면 응? 누식아 야 이거 미끄러지는거 진짜 웃겼다 오 너는 왜 여기다 똥을 싸니? 주희 누식이 이리 왔어 누식이 왔다 야 벌써 어두워졌다 강산아야 조금만 놀고 들어가자 너희 춥다 이따가 인마 강산아 강산아 춥다 춥다 니들 이제 자 노식이 똥 좀 한번 볼까요 아이고 똥 좋네 황금변을 보셨습니다요 응? 황금변을 보셨어 자 제니다 쟤니 한번 미끄러져 봐 야야야 니들 거기 자꾸 가지마라고 아휴 저놈 자식들 저거 이리와 아이고 씨 또같아 저저저저저저놈들 저거 저거 저저저저놈들 저거 또 봉차? 또 봉차? 또 봉차? 응? 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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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그 하시기꺼 파란거 사자 응? 이것들이 두 마리가 저 항상 저 멀리 가네 이 놈의 자식들 이거 넌 공 한 번 더 차 줄게 공 놔 공 놔 놔 놔 이리 밀어 이리 더 줘 더 줘 딱 딱 놔 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가 찬다 말짝 하얘서 보이지도 않네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주위 왔어요 자 강산이도 왔어요 노식이도 왔어요 자 자 자 자 발 자 뽀시기 여기로 오세요 자 자 이제 자 자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갑시다 자 아저씨 들어가자 춥다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자빠진다 자빠져 이리와 제니야 노숙 들어와 빨리 들어와 노식이 아니 뽀시기 얼른 들어와 자 자 자 자 자 먹어 얼른 먹어 먹어 자 제니들 얼른 먹어 머리가 좋은 것들은 간부터 먹고 목뼈를 먹는 거야 머리가 나쁜 것들은 목뼈부터 잡지 응 우리 슬기도 하나 달라고 줄게 슬기 기다려 자 이제 너네 이제 몸 적시지 말고 이제 얼른 자자 알았다 슬기 알았다 기다려 알았다 기다려 아 아 Jenny vic amazon